경북도총 이전 및 우리 예천의 농특산물 홍보 그렇죠 대큰잔치가 지금 이 자리에서 열리고 있는데 예천 국민들이 서서히 한 분 한 분씩 들어오시죠? 그렇죠 예천하면 또 정도 많은 모양이지만 제가 보니까 예천은 살기에 좋은 곳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이번에는 아주 사나이용의 사나이 아주 멋진 사나이지요 그렇죠 전승희씨 전승희 부르신 노래는? 헌벙에 부르습 여러분 다시 부르신 노래는? 예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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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생의 봄과는 너를 만나면 속도로 오는 추억만 받아버린 사랑이 우리 세월에 허락한 사랑을 썼던 미세계똥스위도 아니니까 하늘이란 그물와 내가 진정한 답답니다 사랑은 너를 견치는 안전하네 아래 이 세월에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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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